한화 이글스가 홈에서 열린 두산과의 잔여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리그 8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가을 야구가 가능한 5위 기아와는 4개임 차로 벌어졌으며, 가을 야구 진출이 자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선 남은 잔여 경기 5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며, 다른 5위권 싸움 팀들이 남은 잔여 경기에서 모두 패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